어... 아주 얌전한 여성스러운 그런 분이시죠? 자, 황유순의 무대입니다. 인생은 일자 춘몽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변할 때는 니의 손들만 변하는 것을 어차피 변할 때는 역시 민사 현저군 그 운명 즐기며 멋진 인생 살아오신 우리 영화 잠시라오 내 삶은 일자죠 시야한 여성스러운 욕심 내 삶은 일자춘 어차피 변할 땐 이 손들을 묶어 낳는 모습 어차피 변할 땐 이 손들어 용없이 민상 경정 웃으며 즐기며 오직 민세 살아오니 우리 영화 참시라오 우리의 새해 일정으로 어차피 변할 땐 용없이 민상 경정 웃으며 즐기며 오직 민세 살아오니 부귀여와 참시라오 우리의 새해 일정으로 우리의 새해 일정으로 우리의 새해 일정으로 우리의 새해 일정으로 저희는 bain ready 사랑하는 것 우리도